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추가해서 제 의견을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의 대상은 그 고속도로 2년 동안 KDI 검증과 검토를 거쳐서 정부 인허가까지 득하고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갑자기 종점이 변경된 그 과정 그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의 부대 의견에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검증의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예결의 부대 의견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노선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합리적인 노선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1조 8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진행돼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련자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소환됐다고 하는 제가 언론 기사도 본 적이 없는데요. 설사 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행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도로 행정이 적절하게 작동했는가를 판단하고 검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서울 영평구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에서는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절차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토부의 대응 과정에서도 공문서를 변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국회의 상임위에 속여서 답변하고 또 실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다가 나중에 관련 증거자료가 나오자 인정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속도로 사업의 최종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나 또 형사적 책임을 묻는 수사하고는 무관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